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남자 보는 눈이 하나도 없는 아가씨가 그걸 말려줄 부모조차 없는 경우 어떤 거지같은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너무나 적랄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. 흠 봅시다. 제목 대리효도 제물. 원제 명절 그리고 예비신랑 저는 두달 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입니다. 결혼하기 전 시할머님 칠순잔치를 다녀왔는데요. 또 이후 시할아버님 생신이 있었어요. 남자친구가 이번에는 혼자 가겠다고 대신 명절에 같이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저는요.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저랑 친언니 이렇게 둘만 있어요. 언니도 올해 8월 지난달이죠. 결혼했고요. 근데 또 제가 이거 말고 고양이와 노른견 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. 어머님께서 명절 전날에 가면 사람들이 많아 신경이 쓰이니까 강아지를 데리고 당일에 오는 대신 그럼 점심 저녁을 먹고 가는 게 어떠냐라고 물어보셨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어요. 근데 저희 언니가 자기 시댁 갔다가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해서 조금 일찍 가서 저녁 먹고 오는 건 어떠냐. 사실 오랜 시간 있기에는 좀 불편하다라고 남친한테 말을 했어요. 근데 남친은 우리 엄마가 너랑 네 강아지 생각해가지고 어? 그래서 당일에 가자고 한 거고 다 이게 뭐야 너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생각하고 그런 건데 나는 미안해서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 주고도 못해.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니 꼭 그렇게 저녁을 먹어야만 하냐. 9시 출발해가지고 10시 10시 반에 도착하고 점심 먹고 그러고 있다가 3시쯤에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. 이랬더니 어머님이 부탁하신 대로 점심 저녁을 먹고 오자고 계속 고집을 피우더라고요. 그러면서 제가 계속 같은 말을 하니까 왜 자기는 불편한 걸 다 안 하려고 하는 거야. 너 뭐야 니가 특별해? 이렇게 묻더라고요. 저는요. 평소 시부모님 배로도 먼저 가자 그러고 또 찾아뵙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제 스스로 연락도 드리고 그래요. 제가 불편한 걸 뭘 안 했냐라고 했더니 너 우리 친아빠랑 같이 밥 안 먹었잖아.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이게 뭐냐면은 지금 시아버지는 남친의 새아버지고 친아빠가 따로 있는데 그분도 가정이 있습니다. 즉 시댁이 두 쌍? 두 곳? 근데 연애 초반부터 나는 시부모는 한 분씩이어야 한다고 강력히 얘기를 해왔고 근데도 같이 밥 먹자고 한다 속상하다며 저랑 또 감정싸움을 한 적이 있는데요. 결국 제가 그래 자기가 원한다면 한번 밥은 먹자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땐 자기가 됐다고 아니야 싫어 이건 우리 아빠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그 얘기를 또 꺼내는 거예요. 그리고 최순잔치 결혼 전이고 첫 만남인데 그래도 큰 행사라 많이 부담스럽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시부모님이랑 케이크도 고르고 선물 준비해가지고 참석을 했거든요. 그것도 포함시켜서 불편한 건 안 찾는다. 자기가 부탁하는 건 다 안 들어준다.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. 내용이 지금 잘 정리가 안 되지만 진짜 정리가 안 돼요.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. 나는 명절 전날 가서 원래 자고 오는데 그건 앞으로 안 돼. 가족들한테 말하지 않았냐?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계실 때 동안은 내가 그러고 싶어. 내가 언제 너한테 뭐 부탁한 적 있어? 만약 우리가 제사라도 지내는 집이면 어쩔 뻔했어. 어? 1년에 몇 번 밖에 안 되잖아. 네가 양보 좀 해. 이러는데 정말로 제가 너무 한 건가요? 저는 진짜 시부모님께 정말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연락도 자주 드리고 남자친구는 원래 부모님 배로 거의 안 가던 사람인데 4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먼저 배로 가자 해서 간 게 5번 정도 되거든요. 시할머님께도 연락드리고요. 남친은 물론 시할아버지, 시할머니 그리고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조율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거 누가 이기적인 건가요? 정말? 일찍 가서 점심 먹고 3시쯤에 내려오는 게 너무 적은 시간인가요? 아니 3시도 아니에요. 그냥 저녁 먹기 전에만 가자고 했어요. 한 5시쯤에? 진짜 제가 불편한 건 못 참는 그런 사람이냐 이거예요.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. 이상한 것도 있고요. 댓글 1번 결혼 전인데 칠순에다 생신에다 명절까지 참석을 했다. 아니 도대체 뭔 불편한 걸 안 찾는다 이런 말입니까? 이게 뭔 소리예요? 보니까 이래저래 꼬여가지고 그지 같은 집 같은데 겨우 저딴 놈이랑 꼭 결혼까지 하셔야 되겠어요? 님 혹시 얼굴이 뭐 녹았습니까?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하자가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. 될까요? 예비 신랑으로 의심되는 존재입니다. 네 일 아니라고 막말하지 말고 순리 있게 풀라고 해요. 자기 일 아니라고 아무때나 손가락 난도질 하지 말고 저딴 놈이랑 꼭 결혼까지 하셔야겠습니까? 라니 아는 사람이야?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란 말이야. 얼굴 안 보인다고 막말하지 마. 기분 그지 같으니까. 이번 헐 뭐야 이거? 감정이 팍팍 들어가 있는 게 혹시 예비 신랑 아니야? 3번 예비 남편 만나보네. 순리라는 게 뭘까? 그리고 너님이 먼저 생각 없이 막 부려먹었는데 반대로 막말 받아 처먹는 건 또 싫다 이거야? 양심 뒤졌나? 2번 아니 이렇게 대놓고 유턴 신호를 주고 있는데 멍청해가지고 이걸 못 알아 처먹네? 너 지금 이거 신호위반이야 신호위반. 결혼 전부터 졌다고 하면 결혼했을 땐 딱 3배다. 그 이상 뭐 안 자고 온다고? 아니지. 2박 3일 처박혀 있게 될 거야. 분명 그렇게 될 거야. 100% 장담한다. 대략? 맞아요. 자기 언니는 친정으로 앉혀주고 또 친정 갈 이유도 없는데 명절 내내 그냥 여기 있어라. 이러겠지 뭐. 대대디. 조금 전 그 사람입니다. 아니 언니도 결혼했는데 결혼하면 친정이 어딨어요? 부모가 없는데. 뭐? 언니 집이 친정이라고? 원래 친정이라는 건 편하게 드나드는 곳 아닌가? 그게 돼? 3번 언니네 집이니까 느그 집보단 편하겠죠. 이 세상 천지에 부모도 안 계시고 딱 둘 뿐인데. 글쓰님 혹시 예비신랑이신가? 이거 아까부터 이상한 댓글을 다네. 어? 너 수상하다. 4번 부모가 없는 상태면 손이 형제가 있는 곳이 바로 친정이죠. 우리 외삼촌이 첫째인 우리 엄마한테 누님이 계신 곳이 나의 본가다. 이러시더이다. 사람 마음이 원래 그런 거예요.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남는 건 형제의 피부집 뿐이죠. 3번 아니 정말 모르겠어요. 저 남자는 지금 쓴 일을 대리효도 도구로 쓰려고 작정을 한 거잖아요. 그리고 시부모한테 이쁨 받을 생각 같은 거 하나도 하지 마세요. 이건 말이죠. 인간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쓸모없는 짓거리입니다. 뭐냐 그게? 4번 안됩니다. 이 결혼 절대로 하면 안 돼요. 자기 친정까지 끌고 다니는 시어머니도 기가 막힌데 남자는 그걸 막아주지는 않고 이게 글이 좀 이상했는데 저 시할머니 시할아버지가 남자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인 것 같아요. 이게 시모의 친정부모님이죠.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서 자기 집이 헌신하기만을 바라잖아요. 게다가 지금도 차고 넘치는데 못하는 거라면 가스라이팅이나 해야 되고 결혼할 여자 데리고 효도하려는 거 이거 뻔하잖아. 너 살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얼른 정신을 차려라. 어? 언니가 경고한다. 드듣글 내 느낌에 이거 일부러 부모님이 없는 여자를 고른 것 같아요. 거기다 그지 같은 건 시부모가 둘쌍이야. 미친 4번 전혀 이해가 안 돼. 결혼하기 전부터 저 정도로 많이 챙겼는데 여기서 뭘 더 바라는 거야. 아니 그게 어디 사람이야? 덜덜덜덜덜 5번 에? 아니 이게 뭔 소리야? 그러니까 남자 쪽은 친아빠가 따로 있고 엄마랑 재혼한 새아빠가 있다 이건가? 근데 가야 되는 행사에 시할머니 시할아버지는 친아빠 쪽이다 뭐 그런 건가? 뭐야 이게? 아니면 새아빠 쪽이야? 어느 쪽이야? 너 지금 별 거지 같은 개또라인 같은 놈 만나가지고 훨씬 더 거지 같은 일로 싸우고 있는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냐? 됐으니 시할머님 시할아버님은 친정 쪽이고요. 얘기 나오네요. 친정 쪽이고요. 어머님은 새아버님과 재혼을 하셔서 저는 새아버님을 아버님이라 부르고 뵙고 그러는데 이혼하셔가지고 새 가정을 꾸리신 남친의 친아빠랑 같이 밥 한 번 안 먹었다고 그걸 불편한 걸 못 참는다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. 남자친구와 저는 같이 일을 해서 친아빠가 자주 오시는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인사를 드리곤 하는데 밥을 먹기에는 저희 시어머님한테 너무 죄송스럽고 제가 싫어서 싫었었어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하다가 결국 먹겠다고 했었는데도 결국 밥 안 먹은 거를 명절 얘기하면서 또 얘기를 까내더라고요. 너 옛날에 우리 아빠랑 밥 안 먹었잖아. 이런 건가 봅니다. 2번 아 진짜 그지 같네. 너 말이야 너. 외자 하나 집어넣어라. 왜 시할머니. 6번 야 이 멍청냐라. 지금 네 남친이랑 걔네 엄마 너한테 부모 없는 거 이용하는 거 아니야. 나 분명히 말하는데 너 앞으로는 훨씬 더 그지 같을 거다. 명절에 어디 갈 데 없으니까 붓바귀처럼 부려먹을 거 안 봐도 헌해. 너 지금 지금 당장 너희 남친한테 시간을 좀 가지자라고 해라. 아니 이런 결혼을 안 하는 게 옳아. 그냥 엎어. 결혼은 너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과 해야 되는 거요. 그런데 봐라 벌써부터 너를 이용하고 무시하려 들잖아. 이건 아니다. 그럼에도 결혼을 굳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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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겠다면 그건 뭐 그냥 네 팔자지 뭐. 잘 가라. 7번 아니 뭐냐 이거. 왜 이렇게 남자 보는 눈이 낮아요. 여자는 남자 잘못 만나면 인생 바로 끝장나는 거야.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부족하다고. 8번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이 쓴이의 마지막 유언인 거지. 그렇지? 그래 잘 봤어. 9번 진짜 그지가 않네. 3번 이혼한. 그리고 애에 우르르 딸린 돌싱이. 멀쩡한 총각이랑 결혼해도 이딴 그지같은 대우는 안 받겠다. 10번 예. 자기 무덤 스스로 파는 소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. 그럼 뭐 잘 뒤지시고. 자 다음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. 지금 현재 예비시댁은 남친의 친어머니와 새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한쪽은 이혼을 한 남친의 친아버지와 다른 새 시어머니가 있겠죠. 물론 스니는 인정을 안 한다니까 일단 그렇다 치고 거기에 시할머니와 시할아버지는 친가 쪽이 아니고 외가 쪽. 즉 스니 시어머니의 친정 쪽인 것 같습니다. 결혼하기 전부터 뭐 친정이든 뭐 시가든 뭐 그건 뭐 상관없다 보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 데리고 다니고 아니 끌고 다니고 뭐. 예. 이 스니 글 쓴 거 보면 뭔가 좀 혼미하죠. 티가 나나 봐. 먹잇감이라고. 나쁜 놈들. 벌받어. 아무튼 언니라도 좀 도와줘야 될 텐데 큰일입니다. 감사합니다.